이번 행사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자연의 꽃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농가부터 우리가 기관협회 해외에 25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리고 확대된 화해 문화의 콘텐츠와 함께 꽃을 주제로 우리 한 화해 작가의 작품 전시까지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를 함께 가득히 채웠습니다. 한 3년 이상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유로움의 느낌을 가지기 힘들었습니다. 그 힘든 과정들을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확실하게 힐링도 되시고 마음껏 누리시면서 봄의 향연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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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